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뻔한데 계획은 무슨 일하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설사 내일 죽는다 해도 오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가슴뛰는 삶의 계획이란 인생의 지도다. 지도 없이 길을 떠나면 방황하게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할지 미리 계획해놓지 않으면 무적 없이 떠돌며 인생을 탕진하게 된다.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라. 가슴뛰는 삶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흥이 있는 대상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충분한 힘과 에너지를 쏟고 충분한 관심을 기울인 후에야 얻어지는 것이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의 미침이 없으면 열정도 없다. 그리고 열정이 없는 삶은 시시하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당신에게 열정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성격 때문이 아니다. 그 진짜 이유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무엇을 하면 좋은지 제대로 된 자신의 한계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무엇인가 빠질 만한 미칠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행복은 강력한 속도로 타인에게까지 전염된다. 기억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상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상이 아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에게서 받는 상이다. 물론 타인에게서 존경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은 스스로에게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가슴뛰는 삶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라. 가슴로는 삶을 실수한다. 가슴로는 삶을 사는 것이다. 가슴로는 삶을 사는 것이다.